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김씨인데요. 전씨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눈을 땡그렇게 뜨고 저를 찾아보신 분 계신데 저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거에요. 전 목사님. 전 목사님. 아까 목사님도 전 목사님 그러시더라구요. 어떤 분들은 또 전도사 목사님. 어떤 분들은 그냥 대놓고 전도사님. 저도 그래도 편한 거 있죠. 그게 너무 당연한 게요. 아직 목사에서 봤을 때 4개월 됐잖아요. 제가 결혼한 지 1년 4개월이고 애기가 벌써 7개월 넘었거든요. 근데도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옆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에요. 그리고 애기가 막 우니까 어디서 애기가 우냐. 우리 애기인 거에요. 아직까지 그런데 저도요.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 아 목사님 방안에 계신데 내가 목사한테 받았지. 접수가 늦게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러면 네 하는데 허전사님한테 가시는 거에요. 제 대답은 허금의 메아리로.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한번 익숙해진 것이 변화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릴로이의 오렌지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870년에 여기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바텐더였어요. 이 아버지 밑에서 사실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상할 것처럼 19살 때 이미 이 아이가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에요. 또 도박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래도 이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왜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그죠. 노집사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이 여자를 내가 감동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끊기로 작정을 하고 만난 거죠.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21살 때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이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 술 마시는 해빛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냐면요. 11주 동안 금주를 했대요. 그런데 그 술 마시고 싶은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을 팔아가지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타고 다니는 차를 팔아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죠. 그것만 팔았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팔았겠죠. 그렇게 팔고 팔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이 불구도 뻔한 일이죠. 그렇게 가정이 고통당하고 더 정말 비참한 거는요.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강도짓을 해서까지 그렇게 돈을 얻어다가 뺏어다가 술을 마시고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장례식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그 식구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관에 나아가서 죽은 아이의 시체에 옷과 신발을 다 벗겨가지고 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술까지 마셨다. 하루는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열흘 만에 집에 돌아오는 거였어요. 역시나 술이 쩔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두 살 된 아이의 시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저도 지금 제 아이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의 관 앞에 장례식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노라고 맹세를 합니다. 충격적인 거는요. 그 맹세가 채 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술에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자신의 의지도 가정의 어려움도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조차도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 볼 것 없고요. 나 자신 보면 그렇잖아요. 작년과 올해가 얼마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현상 유지하는 것만도 내가 이거 하는 것만도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뀌지 않는 나의 삶 난 안돼. 난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감에 빠져서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하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이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 네 운명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명의 변화입니까? 전에는 지옥 백성이었지만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으신 분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소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요 구원의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사야의 이름이요 여호하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이 당시에 지금 이사야가 선지 사역하고 있는 이 당시 상황은요 유다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왕국이요 지금 북 이스라엘 아수르 애국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강대국은 항상 약속을 침략하려고 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런데요 유다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요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저 애국과 어떻게 하면 선을 닿아 볼까 지금 북 이스라엘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애국과 좀 잘 지내서 저 힘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지켜봐야 되겠다 조공도 보내고 사신도 보내고 우호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호를 맺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너희여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는 너희여 회개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회개가 필요하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의 날이 오기 때문이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읽은 2사에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구약성경에 그날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 그날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의 날은 그날은 축복의 날, 기쁨의 날, 자유의 날, 회복의 날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날은요 축복의 날이 아니라 저주의 날 슬픔의 날 멸망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 요새는 많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이 말 너무나 싫어했어요 딱 보면 벌써 무식하잖아요 고생한 건 이 안에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차원적인 믿음이냐 그리고 또 벌써부터 이런 사람들 빨갛게 친해가지고 딱 보면 벌써 믿는 사람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전도가 되겠어? 지옥 간다고 협박이나 하고 말이야 우리가 삶으로 전도해 제가 그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강단에요 지옥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심판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가요 더 이상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건 믿는데요 사탄? 에이 사탄이 있겠어 마귀? 지옥? 믿지를 않아요 지옥이 있는 게 두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개시록 20장 15절을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두려우십니까? 이 날 침판이 임하고 진노가 임하고 멸망이 임한다는데 우리 마음이 전혀 무섭지가 무섭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실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또 마지막 날 언제 오겠어 아직까지 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걱정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 참아 주시겠지 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나 위로해 주시겠지 나 격려받아야 돼 나 용서해 주시겠지 상처받은 내 마음 하나님 알아 주시겠지 교회에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당장 온 세계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를 줘도요 그 경고가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사회 선지자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가 애국을 의지하면 너 망해 그러니까 돌아와 회개해 우상을 버려 그런데요 지금 유다 백성의 그 마음 가운데는요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요 지금 당장 아수르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당장 북이스라엘이 무서운 거예요 그 유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 멀고 먼 당신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지가 않는 겁니다 내 환경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반대로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절 말씀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시오니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성공합니다 전에는 내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내가 평안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멜츄라더입니다 멜츄라더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들도 잃고 삶의 수망을 잃고 이제 가정을 떠나는 거예요 노숙자가 되어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겠다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미시간 호수로 갑니다 1897년 1월 19일입니다 추운 시카고 옷도 이미 다 팔아버리고 없고 신발도 팔아가지고 술 마시고요 이제 호수가로 가는 도중에 어느 한 집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노래를 잠깐 듣고 있는데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이 초대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퍼시픽 갈든 미션이라는 철치였어요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사실 들어간 이유가 따뜻한 곳에서 앉아서 잠깐 좀 자고 가려고 그랬는데 딱 들어갔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간증을 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날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요 멜츄라더가 무릎을 꿇고 넎어지는 하나님 나도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나를 얼감했던 그 술이 이제는 나를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멜은요 자기와 같이 알코올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들 홈리스트를 위한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일하기 시작하고요 몇 년 뒤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또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1917년에는 이제 월드워드원 세계 1차 대전에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그 병사들까지도 위에서 나아가서 전도하고 섬기는 일까지 마지막에 1940년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사람의 선교 사역이 계속되는 겁니다 멜이 그때 마음을 울렸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구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던지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던져 던지 던져 다른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지옥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천국 백성입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 방독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방독대로 살겠습니다 전에는 불안했고 무서웠지만 세상이 무서웠고 사람이 무서웠고 내 문제가 무서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우리 자신있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영원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경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전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평안합니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